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푸드 앵그리 프랑크 한번 리뷰를 해보죠 어... 160칼로리 라고 되어있네요 한 개당 이렇게 막대가 꽂아져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 보려구요 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1분정도 돌리고 있어요 네 지금 꺼냈구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속은 이런 모양이구요 약간 매콤하고 음... 고기맛이 되게 맛있게 있네요 네 먹어보니까 완전 끌리는 맛있는 맛입니다 보통 소시지보다 훨씬 맛있구요 역시 에스푸드 여기까지 핸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멘